그거 한번 보러 가보자 큰 포도 여기? 아 이제 거봉은 새들이 뺏어 먹어서 새들이 먹지 말라고 이렇게 해놨어 예쁘지? 하얀색으로 밑에 보이지? 네 거봉이 이제 엄청 커졌지? 네 나 저 봉지 포도인 줄 알았는데? 어 맞아 포도도 가보자 포도는 얼마큼 컸어? 저것만 새들이 다 먹지 말라고 어 어 새들이 다 먹지 말라고 우와 가미야? 여기가 저거 꽃이야 저거? 저기 불홍꽃이 생겼네 여기 포도가 엄청 커졌다 이제 나중에 보라색이 될 것 같아 그래 이거는 가미야 이거는 가미야 이거는 가미야 근데 가미 이제 없어졌네 감정 있네 까꿍 이게 나중에 더 노랗게 될거야 나중에 네 뭐라는 다음에 이제 이제 채소 소개해주세요 고추하고 네 토마토는 뭐야? 토마토? 과일이야 채소야 과일이 있기도 하고 채소도 되고 채소도 되고 과일도 될걸? 고추 이제 빨갛게 됐지? 네 파란색 고추도 있고 초록색 고추도 있고 빨간색 고추도 있어 자 이제 고추 봤으니깐 토마토 국구 소개시켜주세요 토마토? 응 어구 잠자리다 깜짝이야 그래 너무 날씨가 더웠어 나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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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렁파리 드렁파리? 네 응 나열이가 좋아하는 우퉁불퉁 토마토 여기는 아기 토마토 그리고 어 여기 빨갛게 됐어 토마토 나열이가 좋아하는 우리가 스파게티 먹는 것처럼 초록색이 이제 빨갛게 됐어 맞지? 네 이거는 너무 커졌어 응 나열이 케첩 먹는 그거잖아 맞지? 나 케첩 나 토마토 케첩도 좋아하고 응 토마토 스파게티도 좋아한다 맞아 자 이제 여기 뒤로 나와볼까? 다리 조심하고 저거 봤어? 저 뒤에 나열아 나열이가 좋아하는 분홍색깔 복숭아 봤어? 응 여기는 감이고 저기 뒤에 저기 봐봐 가보자 예쁘지 나열이 여기 봤어 복숭아? 응 여기 봐봐 들어가 봐 빨갛게 예쁘지 않아 어디 봐봐 핑크색처럼 예쁘다 핑크색처럼 예쁘지? 응 복숭아 무슨 맛이야? 복숭아 달콤달콤한 맛이야 나중에 아빠 해줄게 나 먹어 볼게요 나열이 먹어 볼거야? 네 하나 따서 줄게 나 먹고 싶다 먹고 싶어? 그럼 하나 해서 가볼까? 응 아빠 하나 따 볼게 빨갛게 익은 거를 이따가 해서 오케이 엄마 아빠 근데 대신 엄청 핑크인 거 엄청 핑크인 거 엄청 핑크인 거 알겠어요 엄청 핑크인 거? 이거 엄청 핑크네 이거 엄청 핑크네 엄청 부드러운 근데 이게 핑크색이라서 내가 먹어 보고 싶은 거지? 맞지? 달콤달콤해 이건 아니라 아빠 잘라줄게 응 응 응 맛있다 응 응 맛있다 응 응 맛있어 맛있어 약간 새콤하면서도 달콤할텐데 맛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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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아 맛있다 우와 감사합니다.